수능 국어가 3년째 어려워지고 있고 지난해는 바로 정점에 달했습니다 어쨌든 수능 국어의 특징은 단 한마디로 말한다면 지문이 길고 일과될 양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 공부의 가장 큰 핵심은 여러분들이 시간 내에 논리적으로 빠른 속도로 읽을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최인호 강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강의를 글쓰기 논리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20년째 강의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보는 지문, 지식이 전혀 없는 지문, 처음 보는 작품도 빠르고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힘을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최인호의 강의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진짜 수능, 진짜 국어, 진짜 논리체계의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커리는 아주 심플합니다 자 우린 0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이 가나다라는 국어, 가나다 아주 기초 국어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거 그런 다음에 수능 기초는 우리가 국어의 정석이라는 전 영역 기초가 들어가 있고 또 기초 중에서 문법이 요즘 어렵기 때문에 문법의 정석이라고 따로 뗐습니다 이게 수능 기초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기초 영역에서는 주로 좀 더 설명하겠지만 스스로 여러분들이 작품을 해석하고 스스로 낯선 지문 읽어갈 수 있는 원리들을 설명합니다 여기 0단계는 더 기본 원리겠죠 그 원리를 토대로 이제 10개년 수능과 6월, 9월 모의고사를 아주 자세하게 독서, 지문은 어떻게, 문제는 어떻게 문화, 문법, 화작에다가 적용을 해서 수능 출제 코드를 그 원리를 글쓰기 원리로 아주 쉽고 정확하고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 문제 풀 수 있는 원리들 선택지가 만들어지는 원리들을 설명할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여름방학 때쯤 천기 누설이라고 해서 저의 이론들, 원리들을 6월, 9월에 적용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압축 정리하면서 6월, 9월을 토대로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면서 원리를 다시 다집니다 그동안에 배웠던 원리들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만든 모의고사 약 10회분 정도를 실전 연습하게 되고 이 모의고사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지만 빈 문학 스파르타,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수 문제 풀이라기보다는 순수 지문 읽기 원리입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지문 읽기 원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EBS 문학 작품을 완벽히 논리적으로 분석해드릴 거고 고전시가 여러분은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고전시가를 논리적으로 한 200개 작품을 풀어놓은 게 고전시가 분석 사전입니다 여기엔 없지만, 강의는 없지만 여러분들 이 문학 강의들 서브 교재로 문학 개념어 사전이라고 어떨 때 어떤 개념을 사용하는지, 표현과 발상이 뭐가 있는지를 자세히 풀어놓은 책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자세히 한번 볼게요, 0단계부터 0단계 0단계는 일단은 이거는 수능 4등급 이하의 친구들에게 강력히 권하고 또 국어 공부를 처음 하는 친구들에게 권하고 또 내가 점수는 받고 있지만 논리가 없고 내가 불안하고 그때그때 감으로 풀고 있는 친구들은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는 지금 어른들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제가 가르치는 이 가나다 국어는 보세요 독서 영역에는 한 문장과 한 문장이 어떤 논리로 연결되는지 다시 한번 말한다면 저는 글쓰기 작가입니다 그래서 글쓰는 원리대로 작가들은 한 문장 쓰고 두 문장을 쓸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논리관계를 생각해서 씁니다 그러면 더 확장해서 한 단락 다음에 그 나머지 한 단락은 또 앞에 단락을 기준으로 어떤 글이 전개되고 어떤 순서로 어떤 주제로 전개되는지를 알려주면서 글을 읽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작가들은 글을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 논리대로 선별적으로 읽을 수 있는 원리를 아주 자세하게 꼼꼼히 한 강자가 보통 10분, 12분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즐기듯이 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꼽고 들으면 됩니다 문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운문하고 산문을 여러분이 보기라는 기준을 가지고 혼자서 해석할 수 있는 원리들 어떤 작품이 나와든 난 해석할 수 있다 문학이라는 건 객관적 기준으로 해석하는 연습을 아주 자세히 합니다 됐죠? 여긴 문법은 없습니다 이제 필스 커리큘럼으로는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은 국어의 정석, 문법의 정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어의 정석에는 독서라는 문학이 나옵니다 이때 독서라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아, 서론, 본론, 결론의 글쓰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과학기술은 어떻게 쓰고 예술 지문은 어떻게 쓰고 또 우리가 서론의 글쓰기 유형에 맞춰서 본론은 어떻게 전개되는지 등등 이런 원리들을 자세하게 익히면서 여러분이 어떤 지문도 스스로 빠르게 읽을 수 있는 글쓰기 논리와 그걸 실제 적용해보는 읽기 원리를 접목시켰고 문제 유형별로 푸는 방법도 알려주는 기본 강의입니다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낯선 작품을 스스로 해석하는 원리죠 그래서 제 시 쓰는 원리가 있고 금은 소설 쓰는 원리가 있어요 시 쓰는 원리를 알려드리고 또 이 시들을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보기 문제들만 기점으로 놓고 보기에서 기준을 잡는 방법 그리고 보기가 없다면 감성으로 적절하지 않다 그 선택지만 보고도 기준을 잡아서 내가 빠르게 낯선 작품을 객관적으로 해석해 나가는 그런 힘을 보여주는 강의입니다 문법 문법도 단순하게 유우마 비우마 이런 걸 설명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문학도 마찬가지지만 단순한 뜻풀이를 묻는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기준에서 스스로 해석하는 힘을 묻는 거죠 문법도 똑같이 이번에도 보기 지문을 주어지고 그 독해 지문을 토대로 어떻게 내가 문법적 현상을 이해했는지를 묻는 문제를 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도 철저하게 문법 이론들이 형성된 원리 그 문법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새로운 사례들을 적용할 수 있는 원리 등등을 만들어서 체계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별로 해당하는 기출문제들을 바로바로 적용해서 풀어보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본 강좌가 한 2월 말쯤에 끝납니다 그러면 3월부터는 이제 기출 전문가라고 해서 앞에 배우는 원리를 가지고 10년간의 수능 6월 9월 모의고사를 차근차근 원리를 적용해서 풀어가는 겁니다 독서 영역이라면 지문들이 그동안 어떻게 쓰여졌는지 과연 우리가 배운 논리대로 빠르게 읽을 수 있는지 그러면 지문이 이럴 때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라는 것들을 해결하는 것들을 수많은 지문으로 이거에 대한 교재는 독서 영역의 교재는 약 600페이지로 논리를 자세하게 풀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고 교재를 보면 슬슬 읽기만 해도 논리, 글쓰기 논리로 또는 선택지를 보는 논리로 여러분이 쉽게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독서, 문학, 화장, 문법 이 기출문제 적용을 6월 말까지 진행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이 여름방학이 오면 천기누설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꼭 써먹을 수 있는 핵심 내용들 앞에서 배운 논리들이 많다면 그 논리 중에서 꼭 써먹을 수 있는 것들만 뽑아내서 그것들을 가지고 올해 6월 평가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러면 9월도 어떻게 나올 거고 수능도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핵심적인 저의 원리만 가지고 이렇게 4주간 총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수능날 가져가면 될 겁니다 마지막은 이제 제가 만든 모의고사 1,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유형 중심으로 다른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나 평가원 모의고사보다는 어렵게 제 모의고사 이름은 블랙라벨이었는데 그 모의고사는 바로 시중에 모의고사 1등급, 6월, 9월 1등급 맞는 친구들이 약 75점 정도 맞는 수준으로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EBS 반영을 문학은 다 100% 합니다 시중보다 높은 난이도고요 제가 직접 출제하기 때문에 출제하는 원리, 방식까지도 설명을 하면서 이런 작품이 나온다면 이렇게 결합을 하는 것이고 이런 비문학 지문이 나온다면 이런 부분에서 이런 문제를 내야 되고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까지 다 설명하는 그래서 출제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가면서 고난도 모의고사를 풀면서 자꾸 틀려보면서 기본으로 돌아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 커리큘럼으로 제일 중요한 건 비문학 스파르타 제가 5등급 이하인 친구들이 올해도 1등급으로 많이 갔습니다 6등급, 7등급, 8등급까지도 1등급으로 올해는 갔죠 엄청난 국어 10년, 120년 해도 1점도 안 오르는 게 국어입니다 주변의 선배들 보세요 안 오릅니다 그런데 체인호 수업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막 점수가 오르는 것들은 확인해 보세요 우리 평가 수강 후기를 보세요 그러면 1, 2, 3, 4단계라는 글쓰기 책이 있는 비문학 책이 있는데 이거는 순수 지문을 놓고 문제는 한 문제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읽기 중심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국어의 정서에서 배웠던 또는 가나다 국어에서 배웠던 그 논리들을 하나하나 바로 쉽게 1단계에서는 모의고사 2단계는 수능, 3단계는 사관학교 경찰대 로스쿨 약한 거 4단계는 로스쿨 의치대 약대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의치대 약대 문제들이 약간 논리가 안 맞기 때문에 조금씩 다듬은 그런 지문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순수 글쓰기, 글읽기 원리 이 문제들을 가지고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 뜨면 이걸 하라고 자기 수준에 맞춰서 꼭 하라고 여러 번 반복하라고 그래서 5등급이든 6등급이든 눈을 뜨면 비문학 놀이를 통해서 읽기 연습을 해야 수능날 읽는 데 힘들지 않고 빠르게 시간 내에 읽을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게 진짜 이강입니다 비문학 스파르타 편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BS 강의는 단순한 지식 암기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배운 논리대로 EBS에 나온 작품이 보기만 봐도 어떤 내용이 핵심이고 어떻게 접근했어야 되는 건지 해석 원리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해석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수록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다 연관을 시켜서 A라는 EBS 작품이 있으면 우리 그 따로 교재에는 이거와 관련된 출제 가능성 있는 작품들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들을 같이 연결을 지어서 동시에 대비하는 아주 멋진 교재가 강의가 EBS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내신처럼 뜻풀이하는 강의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고전시가 분석사전은 최인호가 고전시가 강의를 할 때는 거의 뜻풀이가 없고 보기 기주만 봐도 아주 쉽게 세 가지로 예를 든다면 이별, 귀향 같은 거 그 다음에 무역, 자연 속에 사는 것 그 다음에 탄간오리 같은 인물들을 풍자 비판한 이런 세 가지의 나머지 기타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거기에 각각에 해당하는 작품들을 그 영역별로 기준을 잡아서 빠르게 뜻풀이하면서 그 원리를 핵심을 설명해주는 강자가 바로 고전시가 분석사전입니다 약 200개의 작품들을 뜻풀이와 더불어서 빠른 속도로 뜻풀이 이해할 수 있는 원리를 설명해놓은 강의이고 교재이기 때문에 이거 활용한다면 고전시가 쉽게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모두 설명드렸고요 최인호 컬이 복잡하지 않으니까 반드시 따라온다면 우리 캐스트에 올라있는 것처럼 5등급 이하의 친구들도 충분히 1등급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컬이 따라서 최인호와 함께 반드시 내년에 북어 1등급 북어를 토대로 북어를 넘어서 다른 감옥까지도 1등급 맞는 그런 학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